자, 15년 10월 학편입니다. 다음은 2, 3주기 원소 A에서 C의 원자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원자의 전자배치다 그랬으니까 전자의 수가 뭐다? 양성자의 수이면서 원자 번호입니다. 그죠? 자, A는 일단은 보니까 1S에 2개 찬 다음에 2S 하나 차고 건너떠서 EP로 갔죠? 어? 이거는 지금 싸움 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 전자배치네. 제대로 됐으면 아마 이렇게 됐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가고 EP 하나는 비어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얘는 지금 뭐다? 아, 전자가 몇 개? 6개짜리. 누구? 탄소가 되겠네. 그치? 들뜬 상태, 탄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찼습니다. 그죠? 1S, 2S 다 채운 다음에 EP 하나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갔으니까 훈투규칙, 싸움 원리 전부 다 제대로 지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찌 됐든 산소가 되겠죠. 전자 8개짜리니까. 그 다음 C로 와 보니까 자, 3S에 하나 차이 있네. 어? 3S에 하나 차이 있다. 껍질 3개이면서 원작가 전자 하나. 누구? 나트륨 되겠죠. 얘도 역시 싸움 원리, 훈투규칙, 파울리베타 원리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면은 기역 A의 원작가 전자는 3개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원작가 전자라는 거는 뭘로 보는 거야? 주양자수 가지고 봐야 됩니다. 2주기면은 뭐야? 주양자수가 2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 다음에 3주기면은 주양자수가 3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봐야 되죠. 어쨌든 탄소니까 원작가 전자는 3개가 아니라 뭐다? 4개가 돼야 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 혹시라도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렇게 착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 3개니까 3개 아닙니까?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당연히 이 껍질에 있는 걸 전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작가 전자라는 건 바닥 상태에서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B2 분자에는 이중결합이 있다라 그랬는데 B2, O2죠. 그치? 산소 같은 경우는 홀전자 2개짜리니까 이중결합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앱니다. 그치? 그러니까 오른 지문. 그 다음 디귿.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 그랬는데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용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물론 금속결합도 액체 상태 정기전도성이 있겠지만은 자, 어쨌든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B는 산소고 C는 나트륨이니까 이거 누구야? Na2O가 되겠죠? Na2O. 어쨌든 얘는 이용결합 물질입니다. 이용결합은 뭐다?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 지문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